신임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 시장이 소관 실국장들과 대구 경제와 산업 분야 현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취임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대구 지역의 2023년 10월 기준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지자체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84회 승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정부대구 지방합동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신임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 시장이 별도의 취임식 없이 짤막한 소감을 밝힌 후 소관 실국장들과 대구 경제와 산업 분야 현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취임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정장수 경제부 시장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을 거쳐 2013년 경상남도 공보특별보좌관, 2014년 경남도지사 비서실장 등 홍준표 시장을 10년 이상 보좌해 왔습니다. 특히 2022년 7월 대구시 시정혁신특보, 2023년 5월 정책혁신특보를 거치면서 공공기관 통폐압, 대형마트 평일 휴무 최초 전환 등 혁신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정장수 경제부 시장은 유례없는 초긴축 재정과 어려운 경기 여건이지만 편한 사업이 많은 만큼 대구 재건과 미래 50년 초석을 다지는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지역의 2023년 10월 기준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지자체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 대구시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0.2%로 통계청에서 지자체별 자료를 공개한 이래 10월 기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취업자 수도 126만 1천 명으로 10월 기준 최고치를 나타낸 가운데 경제활동 인구와 고용률,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9개월 연속 증가하며 주요 고용지표에 좋은 흐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가 민선 8기 들어 여러 가지 규제들을 제거하면서 민간의 활력이 증대되고 이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대구시가 제84회 순북선열의 날 기념식을 17일 정부대구 지방학동청사에서였습니다. 광복회 대구광역시지부 주관을 올린 이날 기념식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북선열 추년문 낭독과 제3회 대구광역시 호국보훈 대상 시상 기념사 만세 3창 등이 진행됐습니다. 추년문은 1945년 광복회 첫 순북선열의 날 행사 당시 정인보 선생께서 직접 지으신 한문본을 주의 발췌해 노수문 광복회 대구시지부장이 낭독했습니다. 이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보훈 문화 발전에 기여한 분들과 단체에 대구광역시 호국보훈 대상을 수여해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편 기념식에 앞서 홍준표 시장을 비롯한 시의회의장, 기관단체장, 보훈단체장 등 30여 명은 북립신암선 열공원을 참배했습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시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 정보들을 제공해 헬스장 회원권 계약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습니다. 헬스장 회원권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장기 다회 계약은 신중히 결정하고 회원권 기간이 남은 소비자에게 할인 행사로 선결제를 유도하는 헬스장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 20만원 이상 석 달 이상의 장기 회원권 계약은 가급적 현금 결제가 아닌 카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에 휴, 회업 시 카드사의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소비자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 또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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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구